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함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시에 전국 지자체로 흩어져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젠버리 대원들의 안전도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 아울러 11일로 예정된 케이팝 콘서트 역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준비해주길 당부합니다. 케이팝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K리그 구단과 팬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국내 스포츠 문화와 K리그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처럼 태풍과 젠버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한편에서는 깡패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에게 시비를 걸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동을 피운 법조 깡패가 등장했습니다. 변호사의 탈을 쓴 법조 깡패의 보스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와영 전 부지사의 입을 막고 재판을 지연시켜 이익을 얻는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는 깡패 DNA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토록 검찰의 깡패 수사, 마약 수사를 반대한 결과 강남에서는 마약에 취한 깡패가 롤스로이스로 여대생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도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취재하는 유튜버와 법조인들을 협박한다고 합니다. 당장 이 마약 롤스로이스 깡패를 구속하고 그 일당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대적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마약과의 전쟁, 깡패와의 전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부디 깡패 좋아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발목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깡패